집중이란 단어의 정확한 표현을 한번 가보자 이거야 집중이란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컨센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집중이란 영어 단어는 컨버전스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 됐니? 좋았던 그 다음 또 집중이란 영어 단어는 센트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쓸 수도 있어 그럼 봐보자 그러면 이 집중이란 영어 단어의 말 자체를 보면은 그냥 집중이야 그래서 더 중앙이란 영어 단어는 여기선 센터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지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사회학적으로 분리해 보니까는 어떤 단어의 뉘앙스가 있냐면 갑니다 sustained attention 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attention 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게 지속이라는 영어 단어 sustained 자 이쪽으로 가볼까 우리가 내가 만약에 원하고 싶은 게 있잖아 자기가 원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는 명확한 단어로 구체해 봐야 돼 그래서 자기가 먼저 select 선택을 해야 돼 됐니? 선택을 해야 돼 하나의 단어로 이게 되게 중요해 내가 원하는 거를 구체화 시켜야 돼 가령 여러분들이 어? 난 영어영문학과를 원해 그럼 정확하게 구체화 시켜 어떻게? 어느 대학 영어영문학과 어느 대학 국어문학과 어느 대학 부러블문학과 그래서 자기가 하나의 단어로 자기가 원하는 걸 구체화 시켜야 돼 됐습니까?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어가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준 힘이 될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단어를 선택해라 그리고 나서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? 그치? sustain 이 단어를 유지해야 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구체화해서 신념을 드러냈다면 이 단어를 수호해야 돼 수호 유지의 개념보다 수호 자기의 꿈과 힘이 이 단어 안에 구체화에 들어가 있다면 이 단어를 수호하려고 노력해야 돼 sustain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 되었습니까?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하나의 단어로 나타났고 이 단어를 수호하면서 여러분 이 단어를 뭐 할 수 있어? 소유할 수가 있어 소유할 수가 있어 소유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 대명사가 뭐였죠? 피디님 정의 대명사가 뭡니까? 과잔데 과자야 음식이야 정 정 초코파이 감사합니다 역시 나는 오늘 말 안했어 과자라고만 했는데 정 딱 하니까 초코파이 바로 피디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유명한 1화예요 뭐해? 집중해 처음에 이 초코파이가 만들어졌어요 됐습니까? 그리고 나서 이 초코파이에 대한 이름을 정해줄 때 야 우리가 원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자 그래서 그냥 초코파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표 등록 처음엔 안 했어요 오리온에서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?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니까 구체화 시킨 거예요 초코파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확 활성화되고 막 인기가 있으니까 주변 다른 제과점에서 각종 파이를 나타냅니다 알고 있죠? 그래서 막 이거 말하면 알겠지만 다른 회사에서 무슨 파이 다른 회사에서 무슨 파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코파이 배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 초코파이를 만들었고 이걸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어기는데 그래서 어떤 회의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야 초코파이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이 초코파이 없애버리죠 이런 얘기도 나왔대요 하지만 이 회사는요 이 초코파이 이거에 대한 이걸 수호하기 위해서요 뭘 만듭니까? 그렇죠 광고에 멋진 것들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정시리즈였던 거예요 자기 애들이 명확한 신념으로 갖고 있던 초코파이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죠?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정시리즈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초코파이는 정이라는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피디님하고 저도 지금 내가 뭐라고 말 안 했죠? 파이란 말도 안 썼잖아요 그렇죠? 과자라고 했잖아요 정 과자 그랬더니 피디님은 뭐래요? 초코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소유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집중의 시기가 어떻게 처음에는 명확하게 초코파이란 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 결국 그 초코파이란 이름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? 고유명사처럼 쓰이게 되죠 정의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 부탁드릴 게 뭐냐면 먼저 명확하게 구체화시키세요 명확하게 구체화시키세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기가 선택한 단어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리고 수능이 끝났을 때 이 단어가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집중 집중의 기술 첫 번째 문척합니다 뭐 하시라고요? 자기가 원하는 걸 구체하게 말을 하세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수능 끝나는 그날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